저는 이걸 어디서 봤냐 하면 황당하게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부동산 커뮤니티 같은 게 많이 가입이 돼 있는데 보다 보니까 몇몇 신도시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가 설거지 남들이 천국이라는 그곳인가요? 하는 그런 게 무슨 얘기지? 하고 읽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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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까 아 이런 게 있었어? 라고 알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남쪽 커뮤니티에서 시작은 했지만 꽤 많이 번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그 신도시가 주로 공대를 졸업해서 오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전자회사라든가 이런 것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인사를 상대지가 좋으니까 웹툰 같은 걸 만들어요 막 이런 거야 1인칭인데 나 공대생 K 어릴 적 나는 도서관에서밖에 안 살았지 하지만 그녀는 어릴 적 화려한 연애를 하고 클럽을 하다가 결혼을 했고 어쩌고쩌고 하는 참 황당한 굉장히 패배론적인 시각에서 출발한 그런 인식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자님이 논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더 더러워지고 원색적으로 변하는 게 참 아깝네요 이거 구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진짜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께도 말씀하셨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게 사실 그 모든 게시물들이 몇 명이 썼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힘듭니다 또 몇 명이 소수의 몇 명이 몇 개 아이디를 돌려가면서 같은 내용의 글을 썼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이 여론 왜곡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의 주장이라는 점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만 이 해프닝 론이라고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이 해프닝에서 확인되는 건 결혼에 대한 관심이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또 매력, 사랑을 받기 위한 어떤 매력 역시 자본의 일종이고 자신이 이런 매력 부분에서도 무산계급이라고 인식하는 이들의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입시나 취업 같은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단계마다 사랑이라는 것을 경제적 지위와 교환관계로 학습을 해왔잖아요 공부를 잘하면 예쁜 아내를 얻는다든가 수십 년 달부터 그랬어요 수십 년 달부터 그런 식으로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결혼을 이런 시장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이른바 전통적인 구도라고 할까요 이런 구도에서는 대개 남자는 능력, 여자는 외모 이런 구도가 좀 익숙하실 겁니다 이 뿌리 깊은 편견, 또 왜곡된 시선으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심지어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런 혐오의 대상으로는 여성이 압도적인 대상이 되었던 건 주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다만 근래에 이 여성들이 경제적인 자리를 통해 또 자발적인 비혼 선언 같은 것도 많이 하면서 그나마 이런 종류의 전통적 혐오 구도에서도 결혼을 성사하기 힘들어진 이 현실에서 남성들이 이런 가정법을 만들어내서 혹여나 이런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능력남이 되더라도 결국엔 순수한 사랑을 얻지 못할 것이란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설거지 해프닝, 또 이 해프닝에 반영된 분명히 반영된 남성들의 좌절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 사회가 그동안 쌓아온 여성 혐오의 편견의 비용은 아닐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